우리 부모 병들아 누우신지 3년에 뒷산에 약초뿌리 모두 캐어드렸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병드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머르냐 아침이면 찾아와 울고 가던 까치야 나 떠나던 찾아와서 우리 부모 위로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머르냐 앞서 가는 우러나 왜 따라 나서는 거냐 돌아가던 우리 부모 고고 살펴드리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병드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머르냐 좋은 약 구하여 내 돌아올 때까지 내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 느티나무 그 빛 변심하라 나 떠나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많은 길이 왜 이리도 머르냐 지에 treasure 라 가사 지지 우 숙游 감사합니다.